안녕하세요. 30대 후반 여성입니다. 2019년에 응급실에 실려가 지주마카 출혈을 발견했고요. 치료 후에는 퇴원을 했습니다. 당시 실손보험과 안보험 두 가지만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요. 모든 진료비와 진단비 5천만 원, 10년간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았지만 이제 다른 보험에는 가입을 할 수 없고요. 유병자 보험만 가입 가능하다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이고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응급실에 또 실려갔다라고 합니다. 이제는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황금희 선생님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까? 이분?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뇌혈관 83년생 여성분이시고 퇴근에 치료하시다가 두통, 우한, 구토 등으로 인해서 응급실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. 지즈마카 치료하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에 꽈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대부분 휴유증을 또 뇌혈관 질환 남기기 때문에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 좀 전 시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. 또 질병휴유장애라는 담보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암이라든가 상해보험 같은 거는 가입이 가능하고요. 유병자 보험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뇌혈관, 심혈관, 질병휴유장애, 치매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보험을 좀 더 가입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시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시청자분들도 건강하실 때 이런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, 치매, 질병휴유장애 같은 담보들은 충분히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. 아이고 다행입니다. 일단 상해보험 등 다양하게 좀 되는 보험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사례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런 사례자분들처럼 벌써 질병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. 유병자 보험은 기존에 내가 정상인들보다는 30% 비싼 아니면 30%에서 50% 비싼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줘서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싼 보험료를 똑같은 진단비에 내가 더 내고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도 질병이 진단을 받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유병자 보험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유병자 보험은 또 담보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암 진단비, 그다음에 상해 쪽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도 범위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 궁금합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, 여성 관련 보험들 같은 게 있잖아요. 이런 보험에도 가입이 될 수가 없는 건지 여성분이라서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. 네, 여성분이라 거기다가 또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성 관련 보험으로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. 하지만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훨씬 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오래 살기도 하고 환자들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30대에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5년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난다고 하시면 나중에 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